나라의 기미를 소원히 다룬 죄값은 칠해야지 않겠나?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, 귀천도 없다. 막은 되돌릴 수 없다.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. 당신한텐 과거지만, 나한텐 미래예요.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! 막을 수 있잖아요, 우리가. 내가 진짜 살기꾼은 여기 계셨네. 나 내 국영세상 뒤집어질 텐데, 감당할 수 있겠어? 이 자식들 살로 넘어버렸어! 나라고 못 넘을 것 같아? 국민 여러분,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여야겠다. 남자로 태어나서 총장님 소리 한 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말을 너무 막 던지신다. 저 눈빛이...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, 우리 시장님. 진심을 안 봤네요, 안 봤도. 겨울이면 훔친 가죽지각들을 엮어 외투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여 도둑의 딸. 저 자신도 도둑, 소매치기, 사기꾼.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, 나의 타마코, 나의 속기. 피익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?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.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떠시려고요? 미안하지 않으세요? 나 살아있는데... 저는 조선의 웅주, 이덕혜입니다. 이제 고타 안 끝나겠나? 우리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어디서 만났고, 무엇을 혔는가?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? 중요한 문제일게. 무엇이 중언디? 정말 이럴 겨? 무엇이 중언냐고. 무엇이... 무엇이... 무엇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